그저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떨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보자 컵이 좀 예쁘네 오늘 친구들이랑 고객님이랑 같이 왔었는데 그냥 막 더 다니고 커피숍 들어가고 걷는 거 진짜 좋아 옷 갈아입고 저녁에 이제 전시를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나요 고객님께 가기 좋은 장면을 가고 집에 계신 로를 다른 모습을 찾고 저는 웬버스의 디자인이야 최초의 브로트라고 튼파니의 시그니처 같은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일로 메일이 본 것 같아요 이게 복차인에서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꽃이랑 새들이랑 섬세하게 작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설치해수를 본 것 같으니깐 느낌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